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 한번 봐보세요 시장이요 장 중에 50포인트 이상 미끄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장은 분명히 좋았는데 왜 국내 중심 미끄러질까? 다른 요인 없습니다 다 되돌려놨으면 그냥 공포심리였겠죠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일본장이 2거래일 연속 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마이너스 0.6% 때 계속 움직였습니다 호주는요 1% 때 강소였죠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마이너스 6% 수준의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도 같이 병행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름 속에서 시장이 미끄러진다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7년 만에 7년 만에 19만 원을 넘긴다 누가요? 현대차가 만도가 어제 조정받고 오늘 갭 상승 4% 때 갭 상승이 나옵니다 누가요? 만도가요 동학개미가 들어올렸어요? 아니 현대차 19만 1,500원 7년 만에 올라가는 거 동학개미가 찍었습니까? 그런 말하는 채널 자체를 보지 마세요 현대차 시가총액 40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을 동학개미가 움직여요 운수장비 쪽에 현대차 17만 원까지 밀렸죠 불과 3거래 1만에 19만 1,500원을 찍은 현대차가 거래량도 제한적인 상태에서 17만 원까지 밀려? 근데 거기서 투매를 하라고 부추겨요? 현대차 파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아이고 시장 큰일 났네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조정이 심화되고 고짓말쟁이들 조금 이따 시황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채널 돌리면 어때요? 아 외국인이 맨날 파는 전기전자 업종 지금 사면 안 돼요 다 파세요 삼성전자 외국인 너무 팔아요 하이닉스 외국인 너무 팔아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 집은요 56%에 달해요 하이닉스 외국인 집은요 47%에 달합니다 이만큼 매도했어 그러면 삼성전자 6만 원 뚫고 올라가면 동학갱의 승리입니다 동학갱의 승리입니까? 외국인 56% 있는 외국인의 승리입니까? 오늘 IT가 힘겹게 했나요? 그냥 살짝 눌려주고 나서 돌릴 때 하이닉스 하이닉스 8만 원대 초중반 이상 넘긴 거는요 3월 달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2주뿐이 없어요 거래일수록 근데도 불구하고 빠지지도 않고 하방 잡아주고 지금 같은 때 돌려주는데 하이닉스는 가지도 못하고요 의약품에 젖어 있으셔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텔코너 RFG학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상한가 갔죠 오늘 크잖아요 어제 야간 교육해드려 그제 교육해드려 텔코너 RFG학 상한가 빵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현대차의 이 수익이 제한적으로 느껴지실 뿐이에요 화학업종 어때요 오늘? 오늘도 갭상승 어제도 갭상승 아니 LG화학의 갭상승이 동학개미가 들어올리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동학개미 그 얘기 좀 듣지 마세요 나 그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동학개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선구자라고 표현하십시오 왜? 주식시장의 간접상품 펀드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게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넬리의 시작이고요 그 펀드 자금이 정점에 달하면 그때 돼서 시장은 거뿐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펀드 자금이 정체 상태에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구자예요 조금만 잘 대처하시면 계좌 수익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아이고 좋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직장 안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좋은 장애 아니 3월달 바닥 짚고 70% 올랐는데 계좌가 계좌가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 아 이거 투메헤드나 이런 생각하세요? 멘토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윤정두가 삼성전자 상한가 보낼 수 있나? 안 되잖아요 멘토의 역할이라는 건 여러분 왜? 어느 게? 뭐가 힘드세요? 아하! 아이고 삼성전자가 아이고 눌렸어요 하이닉스가 막 밀려 8만 원이 이탈될 것 같아 LG전자가 막 9만 원을 깨고 내려가요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아 현대차가 17만 원 깰 것 같아 엊그저께 19만 1,500원 했는데 아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밑에 잡는다고 어디서 그런 매매 방법 배우셨어요? 시가총액 40조짜리 삼성전자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기서 팔고 아우 여기서 다시 사고 뭐 하려고 주식하십니까? 파생매매야지 선물 옵션 매매야지 왜요? 재테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을 기준을 잡으십시오 시장은 정상적으로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정상적이지 이게 비정상적입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이게 비정상적이냐고요? 나스닥까지도 무슨 소리냐면 2018년도 우리나라의 고점이 얼마? 2,600포인트 그것에 비해서 기술주들의 흐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이 약하다고요? 아 외국인이 파니까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아 외국인이 파니까 SKR닉시 파지 마세요 그럼 그거 팔아서 뭐 샀어? 뭐 사셨어요? 윤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를 비롯한 서비스 업종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의약품을 사셨습니까? 이게 4월 이게 5월 6월 4월 5월 그렇죠? 그럼 7월 달에 시즌 신풍장을 사셨어요? 7월 말 8월 달에 화학주 자동차 업종 사셨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움직이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50위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는 업종군이 없습니다 지금 독일의 낙스가 어렵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마이너스 4%대 조정이 나왔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말고요 엉뚱한 멘토들 그 방송 보시고 계시잖아요 와 유럽이 4%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요 은행권들의 금융 스캔들 틱톡 관련된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닥스요 3월 달에요 하루에 12%씩 빠졌어요 하루에 12% 하루에 12%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50포인트가 하루에 빠져 그런 충격 받았어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얼마 빠졌어요? 100포인트 빠졌죠? 그런 충격이 지금 왔습니까? 그리고 100포인트 6월 15일 날 빠졌어도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 하락이었습니까? 아니 니케이가 월봉상 오늘 붕괴가 됐어요? 이틀 휴장하고 붕괴가 됐습니까? 아니 무슨 겁을 그렇게 내세요? 아니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낸다고 하고 있고 환율이 환율이 아니 뭐 달러인덱스의 약세? 달러인덱스 약세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난 강세를 띕니까? 달러인덱스의 약세는 상대적인 화폐 누구예요? 6개 통화 중에서 에나에 대해서만 약세인 거죠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달러가 막 약세를 띄면 가만히 있겠어요? 인위적인 약세를 띄면 만만한 에나의 강세와 달러화의 약세 기준에서 달러인덱스의 약세를 띄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되어 있지 않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한 1,300원 이탈됐으니까 우리나라가 막 1,300원 줘야 1달러 살 정도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훼손됐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무슨 자꾸 증권시장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증시 다 보는 거죠 주변 상품 시장이든 이런 부분 다 보잖아요 상품이 오일 쇼크 당시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막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까? 아니면 막 고점에서부터 지금이 막 경기 화랑새예요 근데 갑자기 막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해 수요가 줄어서 아니잖아요 둘 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장대양봉들 나와주고 이런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지난달에 무려 시장이 9% 강세 뛰고 있는 그런 흐름을 왜 지금의 흐름에서 걱정을 하고 겁을 내서요? 지금 대형주의 기준 위주로 보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래야만 살아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2016년 바닥 대비에서 왜 중형주 소형주 매매가 원활하세요? 매매가 원활하신데 지금 방송 보십니까? 텔콘 RF제약 어제 그제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값 빵! KTM테크 오늘 거래 정지 들어갔잖아요 시장 조치 KTM테크 지난주 15일부터 해서 230% 오른 이후에 자 텔콘 RF제약 보십시오 이쪽이 시장 조치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텔콘 RF제약 상한값 들어가는데 대처가 잘 안 되시죠? 왜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근데 왜 자꾸 소형주를 보세요? 대형주에서 잡아놓고 현대차 17만 원 딱 내려오고 이리 와 손 딱 잡고 18만 원 오늘 18만 원 넘겼잖아요 그럼 딱 잡고 와서 아 18만 원 넘겼으니까 차익 신원해야지 비중 조절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직장 다니시거나 본업에 충실하신 분들은 아 나 17만 원 팔아서 사서 18만 원 팔고 아 나 다시 17만 아니 왜 매매를 하세요? 주식 매매하지 말고 선물 옵션을 하시지 대형주에서는 시장이 강할 수 있다? 서비스 업종 기준에 강한 흐름이 연출된다?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이버 여기까지 밀릴 때 네이버 여기서 얼마였어요? 18만 원, 19만 원 했거든 밀려내려올 때 막 14만 원, 15만 원 어우 근데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빨리 돌렸죠? 그렇게 되니까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뗐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낙폭과대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 가져간다 해서 끝까지 가져오잖아요 비중 30% 서비스 업종에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전략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의약품에 이게 뭐예요? 텔콘 RF 제약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건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 여기가 60만 원이냐? 60만 원 전후에서부터 얼마? 86만 3천 원 우와 한 달 만에 무슨 한 달이야? 7거래일 만에 그러나서 최고점 7월 9일 날 셀트리온 사명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시젠이든 신품제약이든 개별적인 의약품 추가적으로 보시고 지금의 경우 어때요? 화학 같은 경우에 두들겨 맞았지만 7월, 8월에 기준에서의 화학 2차 전제를 포함해서 수소자를 포함해서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롯데정미로 다 대형준에 시가총액 1조가 아닌 5조, 10조, 20조짜리 다 대형준에 54조까지 올라갔던 LG화학의 그런 흐름이네요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운수장비 쪽에 자동차 오늘 같은 날 이걸 왜 못 써요? 만도 4% 들어올린 거를 개인들이 막 동학개미가 들어올려놨을까봐 그러나서 밀려 내려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 전기전자 접종이 약해요?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2018년도 2600포인트 시장지수 기준에 그 2600포인트를 넘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위적으로 눌려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인위적으로 8월달에 눌려서 그냥 눌려있을 뿐이고 점진적인 상승 점진적인 상승 이러다 보니까 IT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에 33% 비중입니다 얘네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시장은 오늘도 IT에서 방어를 해주고 IT에서 빰 빰 올려다 놓다 보니 시장지수가 돌려지면서 그걸 바로 웩도덕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면서 현물을 들어 올려주는 근데 자체적인 강세를 띠는 업종 종목군들의 경우는요 그 돌려지는 속도가 자체적인 강세 그 강세 속에서 꼬리 돌리고 양봉 돌리고 이런 시황 부분을 어제 야간에 또 해드렸잖아요 어제 야간 막 꼬벅꼬벅 졸면서 너무 졸리니까 그냥 막 다 벗고 그냥 막 다행히 남자 직원이 남아있으니까 졸리니까 하루에 잠을 몇 시간 못 자잖아요 발음 닿았나 어쩔 때는 그거를 어제 야간에 단기 시황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해드렸어요 노란톡 국민통만 오시면 이런 시황 다 해드리고 이런 시황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비교 다 해드리고 이걸 그냥 야간에만 교육해드려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통에 공한시 13분 공한시 13분 공한시 13분 12시 1시 방송 보시잖아요 새벽에 00시부터 공한시까지 그거 끝나고 또 올려드려 시황이 이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대 시황이 이렇습니다 내일 끝내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일 끝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들여다볼 종목 단기 변동성 종목 그중에서 텔콘 RF자 2350개 종목에서 세 종목 단기 공약주를 딱 어제 야간에 올려드리고 오늘 개장전에 탁 올려드렸는데 그중에 텔콤 RF자 상한가 모트트랙 상한가 노란톡 국민통 안 들어오실 거예요 KPM테크 지난 15일부터 그냥 230% 진원생명과학 이번주 어때요 70% 80% 자동차주 IT주가 힘들었어요 오늘 좀 힘드셨겠다 노란톡 국민통으로 오십시오 박수경제TV 200분만 딱 선착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목요일날 내일 당장 아침부터 텔콤 RF자 KPM테크 진원생명과 그리고 모트렉스 이런 종목 이번주에 상한가가 지금 몇 번이냐고 지난주부터 상한가가 몇 번이냐고 잡아내셔야 되겠죠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gangią 변 belly 놀자 존많 Sl star